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제자들한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4장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우리들은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익이냐?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인데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파라클레토스하고 지금 여기 번역한 보혜사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말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 불리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재판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겠다 생각할 때는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나 대신에 변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겠습니까? 법률적 지식이 많으신 분을 불러서 내 옆에 있게 합니다. 그럼 이분이 재판 과정 내내 저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생님이시죠. 재판 과정 내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그 가르쳐 주는 대로 증언을 하면 됩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나를 변호하면 됩니다. 그런 분이 옆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든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재판의 과정 내내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파라크레토스, 옆에 불리워진 자라는 말을 옛날에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죠.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고 모든 마음의 위로를 주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떠나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누가 보혜사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역할을 하셨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또 다른 분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결국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신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질이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서 우리가 아들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말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라고 약속했었고 우순절에 교회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여 오신 성령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거하신 그 성령님 각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잘못되어져가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군요. 라고 생각하면 잘못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잘못 이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들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아버지는 아들은 아닌 관계성을 가지고 있죠. 아들은 성령님은 아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들은 아닌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데 그 삼위가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가 한 분이라는 말은 이런 뜻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이 같은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강조할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도무지 차이가 없으시다. 아버지가 더 높거나 아들이 좀 낮거나 성령님이 더 낮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동일하신 분이시다.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그런데 그런 분은 이 세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분이신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위격이 셋이면 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로 성기는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이다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믿어요. 다음에 이스랑교도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스랑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면서 영원히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독특한 존재의 방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